날씨가 쌀쌀해짐으로써 맨발 걷기 운동을 밖에서 하기에 참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효과와 비슷하게 아니 맨발 걷기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어싱, 지구와 만나는 그 어싱, 집 안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마이너스 전자를, 땅 안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를 지금 여기 연결 중입니다. 수도관은 마이너스 전자, 음 전자, 땅 속에 있는 지구의 전자가 이리로 흘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여서 집 안에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며 어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밖에서 나가서 추워서 운동을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집에서 시간 날 때, 심심할 때나 아무때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손에 스마트폰, 컴퓨터, 패블릿 PC, 어디를 가도 각종 전자제품에 전자파가 노출되어서 어싱을 함으로써 자연 속에 우리 몸이 맡기게 되면서 지구의 표멍과 우리 몸이 접촉함으로써 몸 안에 쌓인 전자파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모두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양전자 플러스와 음전자 마이너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싱을 함으로써 음이온이 만들어지면서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어싱의 효과는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로토니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어싱의 효과로 이 호르몬의 용도를 낮춰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고 긴장감과 불안증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중력과 명령력을 증신시켜줍니다. 내 건강을 유지시켜주면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이 물질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혈액순환이 잘되게 해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 기능에 있어서 성인병 질환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발 지압은 신체의 온 부분을 지압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건강해지는 맨발 운동 몸이 건강해지면서 얼굴 표정이 변하고 맘도 밝아지는 이 운동을 집안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몰랐던 것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만 운동을 제압을 주고 밖에 나가서만 운동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집안에서 어싱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치유됩니다. 어쩜 발로 운동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지압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스테레스도 날려버리고 모든 건강을 찾아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 안에서 운동하던 것을 화장실과 베란다 사이 높낮이가 있는 데서 발가락 운동과 발바닥 운동과 발바닥 운동, 온몸 운동을 하려고 1위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운동은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나 좋아. 지압을 발가락과 발바닥과 발꿈치 온 사방을 지압해 줌으로써 온몸이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이 다리를 쭉 벌리면 근력이 많이 생깁니다. 걸어갈 때 근력이 많이 생겨서 다리가 아주 튼튼하고 계단이고 옷에 걸어갈 때 씩씩하고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정어정 걸어가던 것을 아주 활기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앞에 지금 바로 많은 지압을 주고 뒤에 다리를 많이 함으로써 구부러진 다리가 펴지고 약간 허리도 좀 많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함으로써 좋아지는 게 한두 가지가 온몸에 뻐근한 것을 풀어주고 근력과 온몸이 무릎과 발바닥 지압을 해주면서 정말 온몸이 다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20분씩만 운동을 하고 생활을 하면 정말 하루가 정말 좋아요.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밖에서 맨발 걷기를 할 때는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운동을 이래 하니까 앞에 지압을 주고 지금 앞에 저기에 호수가 있어서 어싱이 됩니다. 바닥도 약간 어싱 되는 것 같아요. 어싱이 되니 안 되니 이래가지고 근데 확실히 방안에 하고서 운동하는 거 하고요. 나와서 운동하는 거 하고는 틀려요. 방에서 춤 춥다고 거실에서 했는데 아니에요. 이 발바닥 타이루에 닿는 이 느낌도 샤아 한 게 엄청 좋습니다. 저게 밖에 나가서 땅을 바늘을 때 그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좀 해도 여기서 나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이루가 있는 데가 약간 어싱이 돼. 많이는 안 돼도 어싱이 되고 지금 저게 샤워기를 발구하기 때문에 어싱이 됩니다. 지금 저 샤워기는 물이 저기에 꽂은 차 있으니 더 어싱이 되겠죠. 느낌이 틀려요. 이 운동을 할 때도 저 어싱이 되는 데서는 안 되는 데서 하면 힘드는데 이 어싱이 되는 데서는 하면 힘이 훨씬 안 든답니다. 신기해요. 어떻게 운동을 해도 처음에는 지금 다리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것도 또 초면사를 안 내려가도 한참 한 20분 하다 보면 아주 쭉쭉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뭐나 하면 집안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귀찮고 활력이 생기니까 훨씬 하루가 좋습니다. 저도 몸이 좋아졌나 봐요. 이제는 몸이 좋아지니까 자꾸만 하던 거를 잊어먹을래요. 좀 좋아. 그래도 열심히 이제는 저는 이 운동 열심히 열심히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좋으면 또 계속 올리고 할 거니까 여러분 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건강해지고 정말 뭐라고 말할까. 그런데 난 사실 맨발 걷기보다 이게 더 좋았어요. 사람들이 뭐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보면 여기서 그런다면 시간이 없는 사람과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려면 참 멀리 가고 참 시간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시간 20분 내는 거는 마음 먹으면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압이 너무 많이 돼요. 생각보다가 아휴 지압용 이거 하고 나면 온몸이 깨웠네요. 온몸이 깨웠네요. 지압을 평생에 이렇게 많이 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정말 사람들이 할기가 차라리 1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운동을 맞는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사람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느껴보니까 정말 많이 운동이 되고 온몸과 정신까지 다 스트레스 날라가고 버리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 맨발로 샤워기를 밟았기 때문에 지구에 접지가 됨으로써 강력한 땅 에너지를 항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돼지와 사람을 연결시키면 건강, 불명증, 복한 염증들이 사라지고 땅과 몸을 연결함으로써 타월한 치료를, 염증 노화를 지극히 간단히 접지 하나로 완화시키겠습니다. 엄지 발가락은 각종 호르몬을 가장 많이 분배하는 뇌와 숫자 사상하부, 갑상성, 대뇌, 소뇌, 신경으로 연결되어 지압점이 있어서 자극을 받는데 불안 초조를 행복 호르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발바닥을 지압을 함으로써 콩팥을 자극해 지능을 향상시키고 채소, 과일을 또 먹고 이르면 콩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발바닥 지압은 엄청 많은 효과를 우리한테 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